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노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마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마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노라 주 예수 벌로다 그 언덕비로에서 나의 죄 위하여 신장아지셨네 주 두 성범 바깥 비위리셨네 나의 죄 위하여 신장아지셨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 고통 받으네 내 죄 때문에 주 예수 벌로다 그 언덕비로에서 나의 죄 위하여 신장아지셨네 주 두 성범 바깥 비위리셨네 나의 죄 때문에 주 예수 벌로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노라 내가 평화하여 신장아지셨네 내가 평화하여 신장아지셨네 주 예수 벌로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하여 신장아지셨네 주 예수 벌로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예수 벌로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것을 그것을 받으므로 내가 평화하여 신장아지셨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제발 그들은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